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제휘시 굿 제휘시 조천원 국총리의 참복 참복이라는 파이가 있어요 네 여기도 그냥 사람들 가르치면 스스로 찍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멍이 뚫린 파이라고 하죠 제가 있네 정지혜 거에요 야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가 참고옵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참고옵인데 사진 찍고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너무 예쁘죠 바다도 보이고 등대도 보이니까 놀러 오시면 여기 한번 돌려주시죠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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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어때요? 같은거요 오늘은 어디에 안 갔다 왔어요? 오늘 어디에 안 갔다 왔어요? 그냥 갔다 왔어요 오늘 식사 잘하셨어요? 응 오늘 식사 잘하셨어요? 오늘 떡볶이 나랑 정지 오늘 떡볶이 나랑 정지 네 맛있게 더 먹으래 나도 더 먹고 나도 더 먹으면 맛있잖아 지금 틀림없대요 괜찮아 괜찮아 김치도 잘 씌워져 간식은 뭐 나왔어? 한 3시 간식 나왔을까? 아니 고구마 하나 썩 첫 남은게 그거봐 겨울에는 고구마 먹어야지 따뜻하게 호떡 먹어야지 호떡 먹어야지 호떡 사드릴까요? 호떡 먹어야지 호떡 먹어야지 호떡 먹어야지 호떡 먹어야지 호떡이라 호떡 안 추워요? 응 너도 안 받은 거? 나 터리로만 아니 나 그냥 받을게 나 먹게 떡볶이 두 그릇 드셨어요? 응 더 좋은가? 응 굿짜로 끓여놔서 먹으려면 더워줄게 라면 돌아가면서 돌아가 떡국에 반찬 뭐 나와? 김치만 나와? 행위독재기 하나인거 응 여러가지 나와게 맛있다 응 맛있다 응 아 근데 얘 국도 참 무슨 날냐 있었어 은근히 팩 아멘